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MCM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한낮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청담동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MCM 웨어러블 카사, 웨러백 캐세, 인솔로, 독창적인 패션 아이템들이 전시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참석한 배우 김혜윤은 그야말로 눈부신 패션 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스타일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혜윤은 이날 베이지 색상의 크롭탑과 하예스트 미니스커트를 착용하여 전체적인 비율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세련된 캐주얼 룩은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그녀의 우아함을 배가시켰습니다. 또한, 김혜윤은 오버사이즈 재킷을 가볍게 걸쳐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 재킷은 캐주얼한 룩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그녀의 자연스러운 멋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특히, 메탈릭 실버 컬러의 백은 심플한 룩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백은 그녀의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김혜윤의 패션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김혜윤의 스타일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블랙 네이스옵 부츠를 매치하여 트렌디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 부츠는 그녀의 스타일을 완성시키며, 전체적인 룩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혜윤의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을 넘어, 그녀만의 개성과 감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김혜윤은 지난 5월 종영한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에서 임솔 역으로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연기와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도 그녀의 행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준 그녀의 패션 감각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편, 함께 spill였습니다. 주권자 금융 김혜윤 김혜윤 김혜윤